잘 모르는 중 잘 모르는 중 잘 모르는 중 잘 모르는 중 카메라 돌리기 때 카메라 돌리기 때 왜? 정석 씨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? 사진 찍으러 왔어요 네? 촬영하러 왔어요 이렇게 못생긴 거 보니까 아직 메이크업을 안 받았군요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화이팅! 여기에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 정글러 유준이라고 합니다 유준이요? 이름이 유준이고 아이디는 유준인 거죠? 네 이름은 나유준이에요 나유준 이번 시즌 가고 플레이오프 가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? 네 허황댕 본보단 아 현실적인 생활? 아 오케이 2호 상담 또 어떻습니까? 저는 3일 차인데 프로필 촬영 네 힘들어요 힘들어 줄 거 같아 이런 걸로는 안 죽어요 어? 이거 촬영 중인데? 어? 이거 촬영 중인데? 어? 이거 촬영 중인데?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씨 저희 멤버들 소감이 어떻습니까? 그거 개인 포즈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유로운 포즈를 고민 중입니다 응 저 추천한 거 감독님 추천한 거 있어요 감독님 추천한 거 있어요 감독님 추천한 거 있어요 얼굴을 다 가려버리시겠다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? 이름 안 써져요 혹시 아니어도 몰라본다 아니어도 몰라본다 아주 현며났고요 한국사항 crater 努치는 원car 어 루아 주 관a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